안녕하세요 하초러브 입니다 요즘 겨울이 굉장히 춥죠 율마와 천사의 눈물을 같이 합식해서 심어 놨는데요 정말 추위에 제일 강한 식물은 율마와 천사의 눈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영화로 엄청 떨어져도 그냥 시원하게 물을 줘버리는 식물이 대표적으로 율마와 천사의 눈물이에요 흙이 얼어도 율마와 천사의 눈물은 얼지 않고요 그 외의 식물들은 물을 정말 조심해서 죽어 있거든요 오늘은 햇빛이 나고 추워도 저희가 여기가 경기도라 굉장히 겨울에는 많이 추워요 진짜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절대로 물주기를 하지 않죠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물을 주게 되면 화분에 흙이 얼죠 흙이 얼면 식물의 뿌리도 같이 얼기 때문에 물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물을 주지 않고 흙이 마른 상태에서 식물을 살리고 겨울을 나는 게 낫지 흙이 말랐으니까 물을 줘야 되겠네 하고 잘못 줬다가는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베란다 문을 다 닫아 놔도 추울 때는 진짜 춥기 때문에 식물들을 강하게 키우고는 있지만 물주기를 아껴주고 하고 있죠 이건 천냥금인데요 1년 내내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열매도 이렇게 빨갛게 맺히면서 잘 자라더라고요 엄청 작은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점점 잘 자라고 있고요 가랑코에도 이렇게 꽃을 피우더라고요 이건 오색마사기인데요 처음에 사왔을 때는 오색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렇게 색이 없어진 이유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면 페페 종류는 항상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페페가 종류들은 굉장히 많기는 한데 머청 페페, 로미오 데이스, 홀리아 페페 등 페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페페 종류는 많은데요 이 로미오 데스, 빌리아 페페 빼고는요 다른 페페는 실내에서 겨울에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사계절을 실내에서 키우면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 로미오 데스만 실내에서 키워도 잎이 막 떨어지지 않는 페페인데요 다른 페페들은 꼭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지만 잎이 떨어지지 않고 수영이 예쁘게 잡히면서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페페 종류는 꼭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에서 키워주시고요 로즈마리를 보고 계시는데 로즈마리, 장미, 허브는 얘네들도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서 허브 종류지만 꼭 베란다에서 키워주셔야지 잎도 튼튼해지고 잘 자라요 또 이 겨울에 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식물이 또 있는데 팔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손이를 좋아하는데요 잎도 큼직큼직한 식물이기도 하고 시원시원하니 이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건 드라세나 인데요 이 식물은 제가 아는 분한테 얻어온 식물이에요 실내에서만 계속 키워보니까 자꾸 이 안쪽에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식물이 키우던 분도 계속 저게 갈색으로 나와서 뭐 키우겠다 하시길래 제가 데려왔는데 저도 베란다에서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인도 고무나무죠 가정마다 거의 한 그릇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주기를 어느 정도로 안 하냐면 이렇게 손바닥에 흙이 완전히 안 묻어 나올 정도로 이런 식물들을 겨울에 물을 말리고 있어요 지금 겨울에 엄청 추운데 햇살 좋은 날 이렇게 햇빛 샤워 듬뿍 할 수 있게끔 식물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는 웬만큼 추워도 이렇게 베란다에 두고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통풍 되는 곳에서 이쁘게 자라라고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물주기는 조심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겨울에도 이렇게 식물들의 잎을 앞뒤로 좀 살펴보면서 병충해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보고 병충해를 입은 식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벌레를 제거해 주거나 물수건 같은 걸로 제가 닦아주면서 키우죠 풍노초도 당연히 야생화 종류이니까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고요 보시면 이건 마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색 마삭줄이었는데 이렇게 초록색 잎밖에 없어요 작년에 병충해가 와서 잎을 다 잘랐더니만 새로 나온 잎은 저렇게 푸른 잎만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춥지 않은 날은 제가 간혹 물을 이렇게 주는데요 물 주는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2시 사이 이렇게 햇빛이 따뜻하면서 베란다 기온이 영상이었을 때만 물을 주고 있어요 베란다가 남향이고 햇빛이 들어왔을 때 물을 줘야지 젊은 물을 줬다가는 흙이 얼잖아요 흙이 얼어버리면 이 식물의 뿌리도 같이 얼기 때문에 식물이 냉해를 심하게 입으면 회복이 안 되니까 항상 해살이 따뜻하고 바깥 체감 온도도 심하게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 선택해서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천천히 주는 이유가 이 화분 밖으로 물이 어느 정도 밑으로 스며나오는 걸 보려고 물을 천천히 주는 거예요 너무 물을 빨리 컬컬컬 주게 되면 흙에 골고루 흡수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주기를 할 때 일부러 물을 좀 천천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고 떡잎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항상 정리해 가면서 부지런히 떨어야지만 식물을 키우겠더라고요 이은님들 겨울 잘 보내세요 또 찾아뵐게요 방법은 아니다